5251번입니다. 롤링스톤즈 콘서트에 가서요. 홍키톡웨민을 부르는 꿈을 꿨습니다. 제가 대학에 가서 영국에 갈 때까지 다들 살아계실까요?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? 요즘에 건강 상태로 봐서 얼마 전에 샤이널라이트라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이 됐잖아요. 한 20년은 너끈하실 것 같은데요. 롤링스톤즈 콘서트에 가서 홍키톡웨민을 부르는 꿈을 꾸셨대요. 재밌네요. 이거 꿈. 7920번으로도 청해 주셨습니다. 롤링스톤즈입니다. 홍키톡웨민.